오늘 노동차를 하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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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판을 받아라 수리판 뜯자 공격받고 있다 도와줘 대기하라 뒤에 적이 있어 업무를 부탁해 알겠어 적을 제거했다 감사감사 잠시 할게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알겠다 알겠어 알겠다 안돼 적을 발견했다 좋아 돌진 신속히 이동하라 따라와 닥쳐라 진짜 웃긴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 업무 좀 해줘 살려주세요 어떻게 개 공격받고 있다 아우 나 이거 아줌마 연마탄 먹어라 연마탄 받아라 뭉개 뭉개 지연이요 보람이 저 아니면 지연이일 것 같아요 보람언니 캐릭터가 지연이랑 소연이 은정언니 보람언니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제가 캐릭터를 살리겠다고 한거니까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이아나입니다 패턴을 설치하라 시끄러워 뭐야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Let's move out Fire in the hole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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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on fire Roger death Roger death negative 너무 어렵다 영어 A side I need backup B side Enemy spotted C side Area clear D side 살려주세요 Take it fire Yeah 3 2 1 Go Go Headshot Double kill Multi kill Ultra kill Unbelievable Fantastic Get sent Oh Crazy King Oh Headed 네 이번에 저희 티아랑 모델로 직접 나섰는데 예쁜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실감나게 하시라고 제가 엄청나게 소리를 냈어요 나름 힘들게 노점했거든요 스트레스 속에는 더없이 좋은 게임이니까요 앞으로 더 게임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의 캐릭터 많이 이용해주세요 택시 미션 저도 Baru 진짜 그래 사싱 감사합니다 좋은